안녕하세요. 저는 성형님 집에 다니는 송세진입니다. 나이는 6살이고요. 그리고 손에 찍기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깊은 산속 공달새 누가 와사론나요? 맑은 맑은 공달새 누가 와사론나요? 새벽에 두기가 눈이 비우기에 놀라. 눈과 눈이 세수하러 갔다가 울먹고 가지러. 깊은 산속 공달새 누가 와사론나요? 깊은 산속 공달새 누가 와사론나요? 너무 멋있어. 반성. 난 착한 눈이 자기가 참 멋있어. 깡찍깡찍. 맘에만. 너만. 우아. 날개와. 이 춤추고. 도망가. 날개. Li rule. Bohich N Tagen. S existe 않다. 한글자막 by 한효정